옛날 어느 마을에 천석군 부자 고첨지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성질이 포악하고 재물엔 인색한 수전노라 고울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고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민원이 수없이 광가에 올라갔다. 그러나 고첨지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고첨지는 산삼이다 우황이다 온갖 진귀한 것들을 구해다 사또에게 바쳐서 사또 또한 한 통 속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고첨지 내 말 한 마리가 사라져 집안이 팔칵 뒤집혔다. 집사와 하인들이 온 고울을 모두 뒤지며 수소문 끝에 어렵게 알아내었는데 마을의 큰 다리 아래에서 거지 떼들이 간밤에 모여 잡아먹어 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고첨지가 손수 횃불을 들고 다리 아래 거지들의 운막집으로 가 불을 질렀다. 불길은 하늘로 높이 치솟고 뛰쳐나오는 거지들을 고첨지 내 하인들이 몽둥이 찜질을 하였다. 그리고는 고첨지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화가 덜 풀려 약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고첨지의 아내인 안빵마님이 얼굴이 상기되어 들어와 고첨지 앞에 앉았다. 저는 한평생 영감이 하는 일에 한마디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영감이 몇 번이나 첩살림을 차릴 때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고첨지가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내가 또 한마디 하였다. 그랑께 이번에는 제 말 한마디만 딱 들어주이소이. 응응. 뭐시오? 그들이 오죽 배가 고팠으면 말을 다 잡아먹었겠습니까? 그라고 이 엄동설한 밤중에 그들의 운막집을 태우면 그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 얼어죽습니다. 그랑께 어쨌든가 이번에 제 소원 한번만 딱 들어주이소이. 이러니 천하의 인간 망종 고첨지도 가슴 속에 한 가닥 양심이란 것이 꿈틀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당장 하인들을 불러 운막집을 날려버리고 강뚝에서 모닥불가에 모여 달달 떨고 있는 거지들을 모두 집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여자와 아이들은 참모방에 들여보내고 남정 내 거지들은 행랑으로 가게 하였다. 얼마 후 고첨지가 행랑 문을 열어젖히고 들어가자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히 앉은 거지들이 또 무슨 낭패를 당할까 두려워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고첨지가 말하였다. 말고기 먹고 술 한 잔 안 마시면 체하는 법이다이. 그 말에 거지들이 어리둥절하여 머리를 들자. 곧바로 술과 안주로 잘 차려진 상이 들어왔다. 그리고 아녀자들이 모여있는 참모방에는 밥과 고깃국이 들어갔다. 그날 밤 고첨지는 거지들과 상을 마주하고 술도 한 잔 따라주며 자신도 몇 잔 받아 마시고는 거지가 된 사연들을 일일이 물어보고는 코끝이 시큰해졌다. 여보게들 우리 집에 방이 많이 있음께네 올겨울은 여기서 나거라이. 봄이 오면 내 양지바른 곳에 집들을 잘 지어줄께 아무 걱정 말고. 행랑은 벌써 울음 바다가 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참모방에서도 감격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뿐인가. 소식을 들은 안방에서는 마님의 울음이 터졌다. 영감! 아이고 우리 영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이! 며칠 뒤 진눈깨비가 날리던 어느 날. 이웃마을에 마실 가던 고첨지가 노스님을 만났다. 노스님이 눈을 크게 뜨고 고첨지 얼굴을 자세히 살피더니 한마디 하였다. 관상이 변했소이다. 화살이 날아와 아슬아슬하게 목을 스치고 지나가리다. 그 말에 고첨지는 빙긋이 웃으며 그럼 안 죽겠네. 얼마 후 어느 날 밤이었다. 고첨지 내 행랑에서 거지들이 옹기종기 모여 새끼 꼬고 집신 만들고 가마니를 짜고 있는데 행색이 초라한 선비 한 사람이 불쑥 들어왔다. 고첨지라는 못돼 먹은 인간이 온갖 악형을 저지른다는데 여기는 당한 사람이 없소이까? 이튿날 새벽 사또가 헐레벌떡 고첨지를 찾아왔다. 고첨지 큰일 났소. 어젯밤 암행어사가 당신 집 행랑방에서 거짓 애들에게 몰매를 맞고 지금 주막에 누워있소. 의원이 그랬는데 많이 다치지는 않은 모양이오. 의원이 진맥을 하다가 마패를 보고 내게 와서 알려준 것이오. 그 일이 지나고 얼마 후 고첨지는 임금이 하사한 큰 상을 받았다. 부인, 이 상은 부인의 것이오이. 소인의 절을 받으시오. 아, 영감! 와이러십니까? 고첨지 집에서는 3일 동안 큰 잔치가 벌어졌다고 전해진다.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 교훈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화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와 화목하면 만사가 순조롭게 풀리겠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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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